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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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을 해서 지켰어요 네 근데 마지막 곡이었는데 오케이 근데 내려가기 싫다 그죠 마지막 곡이었는데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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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뭐 듣고 싶으신데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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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행복 듣고 싶으신데요? 행복이요? 7월 7일이요? 아 7월 7일 이쁘게? 소잇콜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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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트리스를 왜 부르세요? 왜 이러셨어요? 그깟 세금곡이었잖아요 저희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곡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어떤곡 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아 라랄랄랄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니 이거 해야될 것 같은데 아 그렇게 하겠다 네 해야될 것 같아요 난 들었어 나는 나 처음해볼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연기잘 둘이 준비해왔으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행동하고 내려가야 할 것 같애 아이고 조심하세요 여러분 안전히 우선입니다 여러분 밀지 마세요 같이 만드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이 진짜 마지막 곡이에요 뭔가 다같이 행복같이 부르시면서 여러분 밀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즐기시죠 그러면 얼른 바로 행복 불러드릴게요